예! Everybody make some noise! 붕괴킹스! 자 붕괴킹스의 결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아 멋있었습니다. 정말 멋지고요. 이제 밤이 됐어요. 해가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밤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보이는 이 광경은 이 형광봉이 정말 나오죠.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지금 보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에요. 태극기! 태극기죠. 아 너무 멋집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들과 신나게 즐기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벌써. 1부가 이제 끝이 나네요. 그렇죠. 이제 정말 시간이 눈 깜짝할 수 있으면 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자 2부에서도 저희가 멋진 무대 많이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1부 이제 세팅이 다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은데요. 아직 안됐나요? 아뇨아뇨. 하고 있어요. 편하게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아까 서대홍씨가 미처하지 못했던 개인기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싶으시죠? 무대 뒤에서 되게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시켰어요. 지금 한번 시켜보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원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니 아까 박재경씨가 나왔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따라 부르니까요. 이걸 꼭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문장을. 네. 이젠 변호사 잘하네요. 이렇게 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준비가 다 될 것 같으니까요. 성경씨가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세요. 자 오늘 함께하고 계신 우리 중장년층 우리 한인 여러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무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으로 오랫동안 사랑을 받은 최고의 밴드죠. 사랑과 평화 무대입니다. 사랑과 평화 무대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즐겨주세요. 예. 자. And the first half. Love and Peace. Love and Peace. Love and Peace. Love and Peace.